자 해보죠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이천십칠 년도 십일월 모의고사 삼십구 번서부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49번은 자본시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핵심 단어가 뭐니라고 하면 일단 한국말로 좀 쓸게요 여기다가 자본시장의 자유화 요게 핵심 단어고요 여기에 대한 핵심 단어 영어 단어로는 liberalization of capital markets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잡아서 요게 이번에 핵심 단어구나로 집어넣으면 되겠고 그래서 도대체 이 자본시장이 자유화 된 것이 뭘 어쨌다는 건데에 대해서 썰을 풀었는데 두 가지를 풀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응 하나는 장점 다시 장점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단점을 집어넣고 각각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죠 일단 자 일단 시작하니까 자본시장의 자유화라고 하는 것이 has been 뭐뭐 이어왔다 단수죠 이렇게 잡아야 되니까 그러면 단수로 has been 그리고 현재 완료 그 다음에 where에서부터는요 콤마로 양쪽에 삽입됐다는 말은 계속도용법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관계부사의 계속도용법 funds for investment 투자를 위한 자금이라고 하는게 can be borrowed 뭐 될 수 있다 빌려질 수 있다 라고 하는 수동태요 그게 자본시장의 자유화래요 그러니까 일단 개념 자체는 투자를 위한 투자용 자금이 대여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래요 됐죠 이 자본시장의 자유화가 되게 중요한 공헌 기여 자아의 역할을 해왔다 라고 써있죠 우아를 동그라미 치시고 굳이 사람이 아니어도 이렇게 요인으로 작용할 때 쓸 수 있는 거죠 뭐에 있어서 세계화의 속도에 있어서 세계화의 속도를 높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에요 됐죠 그럼 얘는 대여해주는 건데 세계화가 잘 빠르게 될 수 있도록 도와줬다 됐죠 자 1970년대 이후로 there has been 현재 맞죠 현재완료의 단수 트렌드가 있었대요 뭐에 대한 a freer floor freer 비교급 더 자유로운 자본의 흐름이라고 써있죠 어떻게 국경을 가로질러서 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국가 간의 장벽 없이 자본이 이동할 수 있는 더욱 더 자유로운 흐름을 향한 그런 트렌드가 존재했었대요 이게 liberalization에 대한 설명인 거죠 용어 정의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캐치할 수 있는 건 이러한 자유화는 1970년대 이후로 생겼대 그냥 그 정도 챙긴 거예요 1970년도 이후로 이런 트렌드가 있었군 이어서 가죠 현재의 경제학의 이론이 제안한다 시사한다 그렇죠 대절이래요 이것이 should aid 도울 수 있다 도와야만 한다 물을 개발 발전에 개발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론들이 말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장점에 대한 게 맞죠 자 봐서 장점이 뭐다? 개발을 속진시켜준다 from what 정도 나와도 괜찮죠 from what 써놓고 그 다음 developing countries 하면 개도국이죠 개도국이 have limited 제한시켜왔어요 domestic savings 국내의 저축을 제한해왔어요 with which to invest in growth 이거는 해석할 때 성장에 있어서 투자할 그러한 국내의 저축 자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 모여져 있는 그 돈으로 국내의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할 때 쓸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써 놓은 거고 이게 지금 위치 더하기 투부정사의 개념으로 보이는데 정확하게는 전치사에다가 관대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투부정사가 좀 어색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한 표현으로 돌린다면 can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with which 하고 나서 they can invest를 줄여서 이렇게 간단하게 투부정사로 만들 수 있다라는 문법이에요 그 다음에 해석해보면 이제 절로 내가 이제 돌렸으면 꺽쇄로 잡히긴 했었겠죠 이렇게 그러면 그들이 누가? 개도국 국가들이 성장함에 있어서 투자할 때 사용할 위드가 뒤로 빠지겠죠 위드가 일로 가겠죠 성장할 때 사용할 그런 국내의 자금이요 요거를 뭐 해왔다? 개도국은 제한을 해왔었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자유화라고 하는 거는 허락합니다 그들이 그들 누구요? 이 개도국이요 개도국이 뭐 할 수 있도록? to tap into a global pool of funds 요거를 허락한대요 그럼 tap into는 원래 뭐뭐를 톡톡 두드리던데 여기서 의역을 한다면 뭐뭐를 이용하다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럼 해석하면 utilize를 하나 써놓는 거예요 to utilize 이렇게 그때는 int를 쓰시면 안되겠죠 얘는 삼형식 타동사니까 그 다음에 pool of funds는 뭐 자금의 모음 정도가 되겠죠 자금이 모여진 곳 그러면 전 세계에 자금이 모여진 곳을 이용하는 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개도국은 원래 한정된 자기네들 국가 내에 있는 돈으로만 했었어 투자할 때 필요한 그 돈으로만 했었는데 자유화가 되면서 개도국이 글로벌 자금 모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의 saving에서 이제는 global pool of funds로 확장됐다라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죠? 다시 domestic savings 이 상태를 가지고 있었어 여기는 특징이 limited죠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제 얘가 어떻게 됐다? global pool of funds 라는 소리는 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말은 자금의 활용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라는 소리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얘가 장점으로 걸리는 게 맞겠죠 더 폭넓은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괜찮죠? 어,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그 다음 거 global capital market 그러면 전 세계의 자본 시장은 또한 허락한다 했으니까요 우리 이게 필요한 게 맞죠 또한 허락한다 우리가 뭘 또한 허락하냐면 투자자가 뭐 할 수 있도록? 더 넓은 범위를 사용하도록 허락해준다라는 구조인데 되게 특이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얘가 5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투브가 걸렸었는데 여기 나온 올라오는 4형식으로 썼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오한테 이렇게 잡으면 명사죠 그냥 디오 더 넓은 범위를 허락해줬다 이거를 만약에 투구로 돌려쓰고자 한다면 사실 전환할 수 있어요 여기다 투 유즈 쓰면 되는 거죠 그럼 5형식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낑겨놓고 어떤 더 넓은 범위인데 네 하면 설명이 잡혔죠 to manage 2부의 1이죠 and to spread 2부의 2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관리하고 그 위험을 펼칠 수 있다라는 말은 위험을 분산시킨다는 뜻이에요 요거에다가 distribute를 쓰면 좋아요 그래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러한 범위를 더 폭넓게 제공해줬다 즉 allow는 provide 정도로 해석을 해도 괜찮은 거죠 여기에서는요 얘를 provide로 돌린다면 provide 쓰고 나서 a 쓰고 나서 그냥 b를 쓰면 안되죠 with 쓰고 b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동의어로 걸어놓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이어서 가보죠 여기 일단 정리 좀 써본다면 더 큰 범위를 제공했다 투자자한테 더 큰 범위를 이용 가능하게 했다라는 소리는 얘가 하는 역할이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는 위험을 관리가 가능하게 해줬고 두 번째로는 위험을 뭐 할 수 있게 분산시킬 수 있게 해줬다 해서 두 가지 특징을 걸어놓으면 돼요 당연히 투자자가 이걸 누릴 수 있게 해줬습니다 아시아였겠죠 그 다음 이제 이어서 가보는데 여기 East Asian Crisis 하면 동아시아의 위기라고 나와있죠 늦은 1990년대 후반에 그 아시아의 위기가 왔어요 이렇게 이러한 종류의 자유화랑 같이 왔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 In The Wake Up 이거 수거처럼 잡아요 이렇게 한 번에 잡아서 여기다 A라고 쓰고 A의 결과로 그냥 From 쓰면 되는 걸 이렇게 어렵게 쓴 거죠 Came From이죠 이러한 종류의 자유화 때문에 아시아, 동아시아에 뭔가 금융 위기가 닥쳤다라는 말은 지금 자유화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꺼낸 거죠 그럼 다시 자유화라고 하는 것의 결과로 1990년대 후반에 동아시아의 금융의 위기 금융이라는 말은 생략됐지만 금융 위기가 도래했다라고 한 소리는 지금 끊긴 거죠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끊겼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눈치껏 위에 문장 삽입하는 유형에서는 여기에 앞에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이런 말이 잡히면 되는 거였겠죠 올라가서 확인을 거꾸로 해볼게요 자, 하지만으로 잡았죠 당연히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더욱더 자유로운 Flow of Capital이 한 단어로 보여야 돼요 자본의 흐름 자본의 흐름 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누구를 정의했던 말이지 이걸 정확하게 색깔 돌려서 살펴본다면 트렌드가 있었는데 뭘 향한 더욱더 자유로운 자본의 흐름 국경을 가로질르는 즉 국가 사이에 넘나드는 더 자유로운 자본의 흐름의 추세가 보였다 이게 바로 우리 노란색으로 잡아준 용어였던 거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 한 단어로 바꾸어 보거라 라고 한다면 liberalization 을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자유화라는 말을 그냥 또 쓰기 뭐하니까 돌려놓은 거죠 자유화가 뭐 했더라 has raised 증가시켰다 잘 알아야 되는 게 rise 랑 우리 비교해야 되죠 rise는 1형식이고 raise는 3형식이요 바로 목적어 쓰는 거니까 바로 잡고 전치사 낑기면 틀리고 그죠 그러면 뭐해왔다 증가시켜왔다 위험을 뭐해 보면 instability 이 단어가 필요하죠 뜻으면 불안정성 뭐해 자본의 금융의 금융의 불안정성의 위험성을 글쎄 높였어요 라고 일부 사람들이 말합니다 라고 나왔죠 여기 자유화가 금융의 불안정성 의 위험을 높였다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however가 걸리는구나 라고 찝어놓으시면 되겠죠 박스의 스토리가 그러면 다시 내려가서 여기에 빨간색 이 자리에 잡혀있는 핵심 단어는 뭐였다 불안정성 이죠 instability 이거 하나 걸어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는 crisis랑 말이 어울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이어서 가면 뭐가 없으면 강한 금융의 체제 그리고 사운드는 여기서 건전한 이죠 건전한 요게 제도적 규 뭐냐 규제의 환경 요런 것들이 그러니까 국가의 뭐랄까 자본 경제 체제 기반 이런 게 잘 다져져 있지 않으면 사실 개도국의 얘기죠 이런 게 없으면 요렇게 보시면 자본시장의 세계화라고 하는 건 씨에 씨를 뿌릴 거래요 어떤 씨앗을 뿌릴 거다 안 좋은 단어가 필요하죠 여기를 instability가 필요하겠죠 이 자리가 불안정성 이라는 씨앗을 뿌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디에서 경제에서 rather than gross 요 단어도 참 괜찮죠 요긴 좋은 단어 자리에요 요긴 나쁜 단어 자리에요 그러니까 성장이라고 하기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불안정성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필자가 말하는 거는 그래 자유와 장점 이렇게 말해서 좋긴 좋아 근데 뭐가 없으면 결국 필자가 원하는 건 요거 두 개가 필요하다라는 소리에요 써보죠 강한 금융의 체제 또는 건전한 규제적 뭐라고 했지 환경 얘네가 없으면 지금 성장 못하고 대신에 불안정해져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말은 이 말을 뒤집으면 이 두 가지를 만약에 잘 사회가 갖춰 놓는다면 거꾸로 성장을 하고 불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로 아마 출제를 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요게 필요한 국가들의 전제조건이다 세계화를 만들 수 있는 금융시장의 세계화를 위한 전제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씹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요 두 가지는 결국에 금융시장 세계화 의 전제조건 이 되는 거고 금융시장 세계화는요 어 뭐 캐피털 마켓 글로벌리제이션 하니까 CMG 로 보시면 되겠지 됐어요 다음 거 가죠 40번이요 40번 질문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이게 대학원 때 봤던 경영학에서 읽은 수많은 논문들 에 바탕 근간을 이루는 되게 유명한 논문에서 발제하신 것 같아요 유명하죠 왜냐면 이걸 언제 배웠냐면 쌤이 비교문화 수업에서 배웠어요 거기 비교문화에서 제일 중시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권력거리요 여기 파워디스턴스는 거기에서 말하는 진짜 핵심어 음 마치 우리 막 수학에서 너 더쌤 뺄쌤 알아 거의 그 정도로 비교문화에서는 핫한 이슈에요 그래서 권력거리라고 하는 게 이제 용어예요 어떤 용어냐면 요렇게 뿅 보자놓으면 used 알고 계시죠 투부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라는 거죠 투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네 여기 refer to가 이제 정확하게 보시면 refer to a죠 뭐뭐를 언급하다 로 걸리는 자동사의 refer to가 a를 언급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제 그러한 용어입니다 라고 써있구요 a자리가 뭐가 잡혔는지 봤더니 하우부터 잡혔죠 얼마나 폭넓게 잡고 요렇게 보면 어 동등하지 않은 권력의 분대가 수용되어지는지 누구에 의해서 문화의 구성원에 의해서 불평등 정도를 문화 구성원이라는 말은 그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받아들이고자 하는지의 폭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부사자리라는 걸 우리는 문법적으로 생기고 그 이유는 완벽해서 목적 없고 수동이고 완벽한 거죠 그러니까 요긴 부사자리에요 widely 개념을 정리해보죠 얼마나 구성원들이 불평등 의 분배를 수용하는가 뭐의 분배 권력 분배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를 얼마나 수용하는가가 뭐다 power distance pd 권력 거리죠 자 살펴보자구요 그것은 뭐와 연관되냐면 정도 와 연관되어 있어요 어떤 정도 to which the less powerful members of a society 가 주어져 여기 members였으니까 복수였겠어요 그러면 한 사회 속에서 덜 힘을 가진 그러한 구성원이 쉽게 말하면 약자가 받아들이는가 그들의 뭐를 불평등함을 권력에서의 불평등함을 그리고 consider 고려하는가 그것을 the norm 모인 것 마냥 규범인 것처럼 마치 당연화 되는 것처럼 얼마나 받아들일까 그 정도의 그 정도를 연관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to which로 뽑힌 것은 요 끝에 원래는 그러니까 to 붙이면 the degree 죠 그래서 to가 필요한 거예요 정도 만큼으로 잡아야 되니까 to 그러면 to를 끝에 있는 아이를 뽑아간 거죠 앞으로 그 다음에 당연히 못감되겠지만 전치사랑 붙으면 생략은 불가해요 그죠 생략은 안되고 그 다음에 뭐뭐와 연관되어 있다는 똑같이 refer to처럼 relates to 인거죠 원래는 이렇게 해서 되게 간단한 문장이었던 거예요 다시 설명을 써보죠 사회에 있는 덜 힘이 있는 구성원 그냥 약자라고 쓸게요 약자가 뭐하는가 권력의 불평등함을 뭐하는 받아들이는 첫 번째 받아들이는 정도 두 번째 권력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규범으로 간주하는 정도 그러한 정도가 연관이 되어 있대요 됐죠 그래서 혹시나 지칭으로 나온다면 얘는 요렇게고 그 다음에 앞에 나온 얘는 우리의 핵심 단어 power distance 요렇게 잡아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살펴보자고요 주의를 읽기 전에 원래는 이제 생각해봐야 돼요 권력거리가 높은 곳은 어딜까요 혹은 권력거리가 높다는 말은 무슨 소리일까요 다시 써보죠 power distance 라고 하는 이 권력거리가 높다 그리고 권력거리가 낮다 그러니까 무슨 개념인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높으면 수용하는 정도가 크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평등을 받아들여요 당연시해요 불평등이 그냥 당연한 규범인 것처럼 간주하는 성향이 크다 인거죠 그러니까 뭔 소리 권력거리가 높다는 말은 불평등을 수용하는 능력이 크다는 거요 그 다음에 권력거리가 낮다는 말은 불평등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쪽 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요거를 다시 빗대서 생각해보자면 전세계 중에서 불평등을 잘 받아들이는 나라는 선진국일까요 후진국일까요 후진국이 되겠죠 또는 개도국이요 원래 국가의 분류가 그래요 선진국은 막 차별한다면 난리 나죠 불평등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이죠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경제의 척도랑 그래서 불평등 권력거리의 지표랑 항상 비교 대조하는 연구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여기 먼저 찝은 거예요 보면 가진이접이드는 하이레어 높은 높은 권력거리의 수용력 명사죠 수용력을 가진 그런 문화 속에서 예를 들면 나오죠 인도나 브라질 그리스 멕시코 필리핀 맞죠 이런 나라에서는요 사람들이 어떨까요 are not viewed 똥태로 걸었네요 view에 대해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문법적으로 view 하고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바라보다 지금 a가 빠져있으니까 수동태가 맞는 거죠 그 다음에 as b는 그래서 등장한 거예요 이렇게 equals는 명사로 쓰일 수 있어요 동등한 것 대등한 것 이란 뜻이에요 다시 해석을 넣어보죠 사람들이 여겨지지 않습니다 동등한 것 으로써 여겨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everyone 모두가 단수 취급 맞죠 has 단수 맞죠 가지고 있어요 어 관부 형 명 됐어요 다시 관 부 형 등이 있으니까 형 그리고 명 관부 형 명은 어순을 꼭 챙겨야 되는 거 그죠 나머지 빼버리고 다시 보죠 명확하게 정의되어진 또는 명확하게 할당되어진 그러한 곳을 가지고 있대요 이걸 포지션으로 해석하셔야 되겠죠 위치나 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얘는 형용사 걸린 부분은 물결 잡아서 양쪽 다 PP로 걸어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될 사회계급 이잖아요 이게 사회계급 속에서 명확하게 자기의 위치가 정이 내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미 뭘 해야 될지가 할당을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명확하다는 거지 되게 슬픈 얘기예요 마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 혹수저처럼 갈라져 있으니까 그 사회계급도로 타고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PP는 수동이니까 이미 받은 거니까 할당 받은 거니까 그쵸 다음 거 이 문화는 당연히 예측하건대 어떤 문화일까요 낮은 그쵸 그러면 여기 나와자 핀란드 살기 좋다고 하죠 노르웨이 뉴질랜드 이스라엘 이스라엘도 이런 이런 문화들 이런 거 막 빈칸 뚫어서 내고 그러지 않겠죠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뭘 믿냐면 불평등 야 이거 안 좋아 이러죠 휴드 비 휴드까지 얘기했어요 강하죠 미니멀 이 단어 중요하겠죠 최소화된 이란 뜻이죠 불평등이 불평등이 진짜 최소한 만큼만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콧말 있으니까 끊었죠 하이럴키의 division is mute as 이렇게 걸려있죠 수동태 as 빼내시면 되겠죠 일단 단어를 하나만 챙긴다면요 하이럴키 있죠 저거는 명사랑 형용사 형태 기억해 볼게요 하이럴키 계급 얘기하는 거고요 하이럴키요 하이럴키 하이럴키 요거는 계급의 계급 뭐 제도의 라는 형용사 형 챙겨 넣고 다시 계급의 분배 난임 이 여겨진다 그냥 뭐 편리함 의 하나로서만 여겨진다 라고 돼있죠 편리함을 제공하는 용도 중에 하나로만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청소보라고 해서 그 사람을 깔보고 이런 거 절대 아니고 그냥 그분이 하시는 그 직업 되게 모두 사회 구성원 모두가 편해질 수 있었네 라고 생각하는 정도라는 거죠 편리함 용도 중에 하나로서만 존재한다는 거 되게 좋은 생각이죠 자 In these cultures 어 갑자기 좀 바뀐 거 보였어요 어 여기도 cultures 여기도 cultures 였죠 근데 여기서 이러한 문화들 속에서는 뭘 받았을까요 볼까 There is more fluidity 요게 더 많은 이제 유동성이 존재한다 어디 속에서 사회의 계급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유동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높고 요건 어떤 문화였을까요 피리가 높은 쪽 낮은 쪽 피리가 낮은 쪽이었겠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높은 거겠죠 그리고 it is 요거 가져오고요 공사 잡고요 relatively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뭐예요 쉬워요 요게 의미상죠 개개인이 뭐하는 것이 요렇게 해서 진주어 잡으면 되겠죠 민경이 좀 앉아요 뭐하는 것이 올라가는 것이 쉬워요 요건 사회의 계급을 뭐에 기반을 두어서요 그들의 개개인적인 노력 개개인의 성취업적 이게 정당한 거죠 노력하고 성취업적을 잘 이뤄냈더니만 뭐할 수 있더라 사회의 계급을 무브업 할 수 있더라 잘 올라갈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피리가 권력거리가 낮은 문화죠 까지 본 거예요 괜찮죠 그럼 여기서 또 다른 특징을 우린 봤어 이 피리가 낮은 쪽의 특징은 일단 두 개의 문장으로 설명한 거예요 요렇게 단락 두 개로 단락 두 개 요렇게 요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나는 어 일단 불평등은 최소화 돼야 돼 미니멀 미니멀이라고 그냥 써놓죠 우리 미니멀 그 다음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 중에 쓰이는 거다 편리함 중 하나다 하나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다 괜찮죠 그 다음 두 번째 거는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일단 유동성이 어떻더라 유동성이 크더라 뭘 맞죠 방향성 알아야 돼 이 문제는 그 다음에 노력을 하거나 성취 업적을 이뤄낸다면 뭘 할 수 있더라 그 사회계급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다 이동이 가능해 라는 말은 유동성을 사실 설명해 준 것 뿐이에요 유동성을 설명하는 걸로 뭐다 노력성취를 하면 이동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하신 거죠 마지막 유형문 정리를 해보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지 자 온라이 크루투스 뭐와 달리 위드 나왔죠 그러면 하이 액셉텐스 파워디스텐스 어떻대요 PD에 대한 소용력이 높대 그러면 여기는 후진국 쪽 이었었던 거죠 그런 문화들과 달리 일단 여기 문화들은 후진국 쪽 이었어요 그런 것과 달리 설명이 하나 걸렸죠 where 열고 닫고 꺽쇠 그저 컴마로 잡혔죠 어떤 문화네요 요렇게 잡아야 되겠죠 선행사가 이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케이스고요 관계부사 계속 제용법이에요 Members are 구성원들이 더 땡땡하더라 불평등을 수용하려는 것이 기꺼이 수용할까요 아니면 Relotant 는 꺼리는 이죠 꺼릴까요 이건 기꺼이 수용하다고 기꺼이 수용하고자 했었던 거죠 벌력거리가 높은 쪽이니까 일단 이쪽으로 간 거예요 방향성이 이해하죠 그럼 다시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얘네들이랑은 다르게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PD가 높은 애들 벌력거리가 높은 그런 후진국과는 다르게 그럼 뒤에는 어떤 문화를 얘기했을까나 여기 있는 문화는 PD가 낮음 쪽을 얘기했겠죠 그 국가들인 Allow 허락해요 더 많은 뭐를 허락할까 빈칸 찾아봐야 돼요 목적은 이걸 허락한데 사회적인 계급 속에서 더 뭐가 가능하다 그랬죠 유동성이 존재한다 그랬죠 우리는 Fluidity 라는 설명을 했었는데 Mobility가 이동 가능성이니까 동의어가 됐겠죠 그래서 1번으로 흘러간 거예요 영상 넣어놨으니까 참고해요 까지만 볼게요 마지막 하나 남은 거였죠 다음주에 이어갈게요 네 이어가 한참 됐습니다 1번 1번 2번 2번